아휴 시작입니다 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까지 밀 수 있을까요? 일단 쭉쭉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자 알터 쪽으로 바로 가는게 맞는건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에 지도들이 있으니까 그런거부터 좀 먹을게요 약간 본편때 옛날에 그 탐험하던 느낌으로다가 이거 잡몹이지? 앗 이건 묻힌 뭔 놈의 잡몹이 이래? 어디를 가야 또 보스랑 그런것들이 있을까? 그림자 알터 저기도 바로 가보고싶은데 기둥 지우고 여기가 메스메르 병사들이 있는곳인거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사방팔방에 많네요 이친구들이 아이고 그냥 갑시다 어 이 문은 뭘까? 뭔가 되게 포탈처럼 생겼는데 뭐지? 일단 저기 지도조각 있는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 트롤이 돌아다니네? 멍멍이랑 메스메르 병사 런 흠 흠 아니 저 기사들 왜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여기 거슬리는구만 어? 축복있다 여기에 원래 사다리같은게 있었나봐요 어? 웬 성벽이 있어 저기가 엔시스 성체잖아 어..근데 이.. 잠깐만 지금 여기에 일단은 축복을 찍었으니까 저 아래로 좀 내려가볼게요 궁금해. 뭐 있는지 이 정도는 떨어져도 안죽고 그치 이건 죽었다 깨닫아도 못가 묘은 방울있고 저기 엔시스 성체 높은데서 봤던 곳이네 여기 어 뭐야 성체 쪽으로 접근했다라는 판정인가봐요 방금 음 돌아오라드님 치즈만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 잘 보고 오시구요 조심히 저는 열심히 탐험을 하고 있을 뭐야 죽었어 있을게요 이게 여기서는 저기를 내려가면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기 지금 여기 협곡같아 보이는게 있잖아 그쪽으로 오는건가본데 저기에 다리도 있네 어씨 너무 궁금하다 크 영륜초 궁금하지만 뭐 일단 더이상 탐험을 할 수가 없기에 지금은 북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어그로 끌렸네 괜찮아 런할거야 괜찮아 런할거야 오늘은 또 어떤 보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 우리 구매니지 음 음 음 어? 교회인가? 맞는거같은데 그림자파펜 있을거같은데 성전교행 이거 뭐 튀어나온다 일단 먹을거부터 먹죠 잠시만요 얘 잡았던앤데 얘 엔시스성체에서 잡았던애야 왜자꾸나와 얘 왜자꾸나와 얘 구레반타 기도실 열쇠 기도실? 기도실이 어딜까? 엔시스성체에 그런 데가 있었나? 일단은 아 잠깐만 다시 보자 기도실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교회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수도 있을거같은데 흠 다른데 있겠지 뭐 흠 가오를 또 1레벨 올릴수 있겠네요 3개가 되서 아이구 박쥐다 런 박쥐를 잡아봤자 딱히 이득이 없어서 굳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 요런 아이구 서강로 굴렘이 기어 나온다고 여기로? 최악인걸? 아 나 쟤 두번 잡을 자신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하는 짓이야 그게 아 나를 향해 오는거야 지금? 아 나를 향해 오는거야 지금? 엔지 그치? 그치? 아 나를 향해 오는거야 아 나를 향해 오는거야 아 나를 향해 오는거야 아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짓거리한다. 빠져. 메스메리 해, 자네들. 아, 그럼 한 번 더 해? 나 멀리 있었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하, 불에 타 죽어라. 계속 할 거야? 그만해. 죽었다. 한 번 멀어지는 순간 지옥이구만. 아니. 어두워. 어, 가오 하나 올리자. 이게 아침이야? 좋아. 시작. 4 4 4 4 4 5 5 네 저 형 왜 안 움직여 이번엔 움직인다 근데 정말 이게 어딜 봐서 아침인거야? 형 나오세요 거기서 뭐하세요 아니 불비를 쓸 때는 나갈 수 아니 다가갈 수가 없는데 애초에 뭐 어쩌라고 저런 패턴을 만들어놨지? 아 아 유도 맞지 놀래라 맞을 것 같더라 이거는 못 피하지 어어 잠깐만 너 살아 있었냐? 그걸 맞고 산다고? 아니 그물 맞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그물 맞고 어떻게 살아? 형 왜 자꾸 2단점프만 해? 아 쉣 맞았어 .. ... 계속...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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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놀래라. 자빠질 때가 됐지. 어디에 드라이해? 얼굴이었나? 여기다. 저걸 왜 쏴? 가까이 있는데도 그걸 쏜다고? 아니 그걸 2연타로 쏜다고? 아니 저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끄였어. 끄였어. 에? 엔간치 하시라고. 뭐하시는 건데 지금. 형님. 자꾸 그러실 거예요 혹시? 제가 그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몸으로 못 버틴다고. 인간아. 인간이 아니구나. 에? 미야자키야. 이게 게임이냐 지금? 지금? 드디어 그만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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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ặc attempting. 그것을 울고. 뭐든을енных. 우리는 요 Fah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양발. 양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세번. 카츠 하아 샘솟는 붉은 마른 물방울 소강로 가면 잠깐만 쓰레기만 주셨네? 경험체도 겁나 칠금 주셨네? 론도 주위 아군의 HP요? 그 센 고생을 하고 이거 받는다고? 알겠습니다 여긴 뭐가 있길래 소강로 골렘도 있고 메스메르 병사들도 그렇게 지키고 있었을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대궁이었구나. 쟤는 내가 보이나 봐. 텐트 뒤에 있는데. 하아 이걸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일단 앞으로 쭉 가봅시다. 궁금하니까. 병사들 있고. 이 위도 병사들 있어. 목책을 이렇게 많이 뒀다고? 위에 또 전초기지 같은 게 있어. 막사. 왜 이렇게까지 지킬까? 너네 뭐랑 싸우는 거냐 대체? 어? 음... 와 쌍날건 개꿀 신기한 장소네 아무것도 없는데 병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 뭐 마리카에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른 곳의 전초기지 같으면 누구와 어떤 집단이랑 싸우고 있거나 막 그렇잖아요 보통 거기 케일리드 쪽도 그렇고 라단네 병사들이 얘는 아무것도 없어 뭐지? 뭔 소리냐? 고대한 룬이 부서졌다고? 으잉? 저분은 버그때메 죽으셨는데? 일단 온란행 가볼게요 근데 아 그림자의 성 일단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놓고 레거시 던전처럼 보이거든? 대놓고 나 핵심 던전이에요 두번째 지역에 그래서 이것만 찍고 나가겠습니다 다른데부터 좀 돌아보려고 첫번째 지역보다 두번째 지역이 훨씬 큰 것 같아 아 저건 나눠야겠구나 두번째 지역이라고 할 순 없겠네 두번째 지역이라고 할 순 없겠네 내가 좀 전에 가본 데가 저쪽이지 눈을 겪고 오는 중 여기mis 두번째 지역 두꺼운 첫번째 지역 선거 두꺼운 이쪽으로 그러면 다음 목표는 여기 위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